오늘은 머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언니의 추천을 받으러 가는 미용실인데 머리 변신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언니의 추천을 받으러 가는 미용실인데 머리 변신하러 가는 날입니다 머리 변신하러 가는 날입니다 더 길었으면 좋았습니다 이 정도 기자들은 실행 앞에는 조금 더 길게 썼어요 약간... 생년자의 침에 침에 맞게 조금만 가져가세요 시끄러 갈거에요 이렇게 조금 흐르듯이 넣고, 뒤에는 외국어 안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약간 생머리니까 끝 같은 게 조금 꼬글되어있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엄청 꼬글은 아닌데, 틈이 많이 되어 있어서 컬을 줬을 때 뭔가 컬이 많이 익는 듯한 느낌. 일단 틈을 하면, 틈을 하면 되는데, 너 지금 너무 생머리여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이거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틈이 많이 안 돼. 어때? 그니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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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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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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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린다 그럼 한 번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게에 있는 곳이 많아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여기 남산타워가 보이고 수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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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럼 한번cool 한입땡 한번해 안녕 으 으 으 으 으 으